안녕하세요. 소영이예요. 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꼭 해야 돼요. 김혜원 좋은 상상하면서... 오, 신나! 어, 분명히 얼굴같이 됐다. 음... 화장법이 업그레이드가 되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있으신가요? 좀 민망한 게... 딱히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일단 궁금해하시니까 그대로 할게요. 일단 머리가 고추장 수 없죠. 고추장이요? 머리가 많이 길었죠? 머리를 묶고 갈게요 겨드랑이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그리고 워낙 밀었어 1단계 베이스 이거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똑같은 거 같은데요? 근데 이게 모양이 바뀌었대요 제가 그때 썼던 거는 다른 건데 하여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써보고 했어요 아니 뭐 진짜 제가 여기 막 두들두들 하고요 뭐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다시 원래대로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손을 좋아합니다 손을 이렇게 막 돌려주세요 음 기분 좋은데요? 아침에 여기를 이렇게 짰어요 그래가지고 금맹이가 이런 거를 매너가 없죠 미리 알려줘야죠 알려드렸잖아요 한 달 전에는 알려줘야지 미안해요 이제 앞머리도 끌게요 이게 앞머리가 거슬리니까 스트레스를 막 받으니까요 진짜 피부가 안 좋아져요 그게 다 금맹이 때문이거든요 이거 막 다들두들 해가지고 나가지고 두드러기처럼 막 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사람은 해피해피하게 살아야 돼요 해피해피하게 살면 피부도 좋아지고요 온몸이 건강해져요 저는 그래서 기쁘게 살기도 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이 생겼어요 일부러 일부러 여기 안 발라요 이렇게 아 왜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베이스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원래 그 다음에 뭐해요? 맨날이나 바뀌는데 눈썹을 그릴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네 눈썹을 그려볼게요 제가 아씨 제가 눈썹 문신을 했는데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했거든요 눈썹 문신을 하면은 눈썹을 안 그려도 되겠구나 하고 그래서 한 건데 모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모양이 너무 이상해 그래갖고 더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사실 이거 특가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3,900원에 뜬 거예요 3,900원에 무료 배송 그래가지고 얼른 냉큼 샀어요 제목이 뭔데? 나도 제목은 잘 모르는데 로쎄양 로쎄양? 로쎄양이고요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눈썹 그리는 거라는 거예요 뜻이 이걸로 요즘에 그리거든요 네 앞머리가 있으니까 대충 안그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어차피 안 보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왔어요 아예 진짜 블러셔가 너무 좋아요 블러셔를 생각하면은 기분이 막 좋아지고 옷불이 막 그냥 기분이 좋아요 하여튼 이 요즘에 아 근데 제가 블러셔를 정말 많이 샀어요 기분 좋을 때는 막 진짜 이것도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는데 제일 많이 바르는 걸로 보여줄게요 이거 요 친구 영어를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색상이 안 써있네 뭔지 모르고 왠지 왠지 이런 색깔이고요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요 Pw20이라고 써있거든요 일단 얘를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더러워요 이 붓이 여기 내장된 붓으로 볼터치 할 때 무슨 생각 하라고 그랬죠? 기분 좋은 상상을? 신나게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요렇게 음 신나 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음 신나 혹시 볼터치를 그릴 때 팁이란 게 있나요? 팁이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구름이 있다 생각해서 요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발그레하게 올라와요 어 그러네 어때요? 예뻐요 예쁜데요? 볼터치를 해서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자 뭐 해볼까요? 입술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입술 자 이 친구는 페리페라 페리스 잉크 5호 수포 금지 사실 근데 그거 시선파도 쓰고 있는데요 네 진했으면 좋겠고 그렇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쓰고 있는데 좀 좋아요 왜? 이거 이거 좀 마음에 들어 이거 되게 착색도 좋아서 세수해도 잘 안 지워지네요 세수할 때 입술도 하세요? 잘 하진 않아요 여러분 양치할 때 되잖아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갖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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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1 inclusive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1 crit 하려遊 나 맨날 이빨에 묻어요 nota ano 틴트가 어려워요 이거 실태가.. 이게 아닌데? 아 이거 뭐예요? 제가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 뭘 배우라는 거예요? 이빨에 잠수 지르네! 아 씻지 마 이거! 이빨에서 나온 티트! 이빨에서 티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편집 편집! 다시 입술을 발라볼게요. 이게 뭐야? 이빨에 발리지 않게 조심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더세요. 이렇게 약간 안쪽에 그냥.. 이렇게 약간.. 이빨이 약간 이러니까 이빨에 안 suitcase해요. 아 그래요? 끝나버렸네? 아 잠깐만. 나도 지금 이게 끝난 줄 알았어. 그거 엄청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눈 밑에 반짝이ige. 아 맞아 맞아. 너 져도 된거야 이게 사실 사연이 있는데 제가 맨날 큰언니 방에서 큰언니꺼를 몰래말래 썼었어요 근데 찌리더라구요 맨날 맨날 쓰니까 그리고 큰언니가 자꾸만 쎄 화장품을 자꾸만 가져가니까 화가 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면세점에서 진짜 저렴하게 바비브라우스 제 화장품집이 아마 가장 비싸지 않을까요? 영어로서 잘 몰라요? 영어로? 롱웨어 크림 섀도우 스틱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예전에 있었던 즐거웠던 일을 떠올려봐요 그러면 이렇게 눈에 이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웃겼던 일 아 그리고 제가 쌍꺼풀이 짝짝이에요 그래갖고 한쪽이 맨날 풀려가지고 오늘 오다가 이렇게 못생겼다 다이사에서 쌍꺼풀풀 하나 샀는데 오 너무 멋있죠? 오 멋있다 멋있다 좀 달라졌어 반짝반짝했어 반짝반짝이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이걸로 그냥 이런걸로 이렇게 애교살을 막 그리더라구요 아 그래요? 어깨 너머로 하나씩 비었네요 네 어때요? 애교살이 생겼어요? 오 잘생겼어요 네 나 이제 완성 이빨이 질심뽀개 오네 어떡해 그완성이 아녜구나 이건 금맹이가 자주 봤을 거예요 새롭게 추가되는 저의 화장품 마무리 이렇게 뽀송하게 해주는 뽀송이템 다 지워줬어 이렇게 이름 몰라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이렇게 떨어뜨리면 바로 부셔져요 아르테코 하이 데페니션이었걸요 아마? 저는 제일 밝은 색상 저는 간편한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뽀송뽀송하죠 이렇게? 깜짝이던 게 다 그냥 이렇게 아 그러네 뽀송뽀송해져네요 그냥 이렇게 막 두들겨 발라주면 완성! 앞머리도 빼줘야지 아 맞다 어때요? 제가 맨날 보던 그 모습이죠? 예 앞머리가 많이 말렸다는데 응 많이 말렸다 아 그리고 제가 아이라인을 저도 그리고 싶어요 제가 왜 안 그리냐면요 못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엄청 번져가지고 그래갖고 못 그리는 거예요 혹시 안 번지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요즘 알려주는 건데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대박 안 번지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이거는 지금 바까닥 안 남은 상태고요 이렇게 몇 가닥 남은 것도 그냥 체면을 거는 거예요 몇 가닥 남은 게 예쁘다 이러면서 아 렌즈는 진짜 하나 빠졌다 손님 아 그래요? 아 이거요? 왠지 제가 이름을 몰라요 매장에 가서 언니한테 잘 어울리는 걸로 추천해달라고 했거든요 자연스러운 걸로 그래갖고 추천받고 다음에 이름을 꼭 알아올게요 컨실러가 혹시 필요하거나 이러면요 여기로 짜서요 제가 지금 여기가 상처가 있거든요 아 비비크림으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톡톡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일부러 여기 안 바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게 여기가 좀 이렇게 착색이 됐잖아요 진짜 안 바른 거예요 지금 이거 면봉으로 확인해 볼래? 면봉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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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아까 볼터치 바른 것만 묻어놨어요 볼터치가 아니라 비비크림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 끝입니다 어때요? 예쁜데요? 다음에는 금명이가 메이크업 해주기로 했었잖아요 일방적으로 얘기했었죠? 금명이가 저보다 약간 섬세하거든요 그래서 왠지 기대가 돼요 저는 그러면 제가 화장하는 거 보고 소영이 얼굴을 도화지 삼아서 도전을 해볼게요 인생은 도전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해피해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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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